어젯밤 울산의 한 농장에서 곰 3마리가 탈출했습니다. 탈출한 곰들은 모두 사살됐지만 곰들을 키우던 농장 주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곰에게 습격당한 걸로 보입니다. 윤대열 기자입니다. 곰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울산의 한 농장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겁니다. 어젯밤 곰을 사육하는 부모님에게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곰에게 공격을 당한 뒤였습니다. 곰 사육 농장을 운영해온 60대 부부는 사육장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탈출한 곰 3마리는 모두 사살됐습니다. 이 농장에 곰이 4마리가 있었다는 소식에 주민들에게 외출을 삼가라는 문자 메시지가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한 마리는 두 달 전 병으로 죽은 걸로 확인돼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숨진 부부는 경기도 용인에서 곰 4마리를 빌려와 키웠습니다. 하지만 신고 없이 키워 고발을 당했고 벌금도 물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이 농장 곰이 탈출하여 주변 텃밭을 다니다가 붙잡혀 다시 농장으로 돌려보내지기도 했습니다. 몰수를 해야 했지만 곰을 보호할 시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몰수 규정은 있거든요. 몰수를 한다 해도 마땅히 관리할 시설이 없어서 못한 부분이 있고 불법 사육되는 곰들이 지낼 시설은 전남과 충남에 짓고 있지만 각각 2년과 3년 뒤에나 완성됩니다. 그때까지는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